전자레인지는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전제품으로 매직 셰프 MEM GM20F 모델은 회전판이 없는 플랫형이며 이외 7개 제품은 회전형입니다 첫번째 용량, 크기, 두번째 조리성능, 세번째 소음, 네번째 사용편이 총 4가지의 내용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크기 비교입니다 전자레인지는 크기가 클수록 큰 그릇이나 많은 양의 재료를 투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전자레인지의 부피를 나타내는 용량은 이노소닉, SK매직, 매직 셰프 2개 제품이 20리터 위니아, 삼성, 비스포크, LG가 23리터입니다 제품 외관의 크기는 삼성 2개 제품과 LG가 가로 47, 깊이 37cm 이상으로 컸고 이노소닉과 SK매직이 가로 44, 깊이 36cm 이하로 작았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용량보다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리실 너비와 깊이가 중요한데요 너비는 이노소닉과 SK매직이 약 27cm 정도로 짧았고 삼성 2개 제품과 LG가 30cm 이상으로 길었습니다 깊이는 이노소닉, SK매직, 매직 셰프 회전형이 26cm 정도로 짧았고 매직 셰프 필렛형, 위니아, 삼성, 비스포크가 29cm 정도로 길었습니다 회전파는 매직 셰프 일반형이 24.5cm로 가장 짧았고 삼성 2개 제품과 LG가 29cm로 가장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3가지 크기의 접시와 빅사이즈 편의점 도시락이 실제로 들어가는지 회전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23cm 접시와 27cm 접시는 8개 제품 모두 넣을 수 있었고 회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다만 31cm 접시는 8개 제품 모두 가로로는 넣을 수 없었고 비스듬히 기울여야 들어갔으며 회전기능 제품 중에는 삼성 2개 제품을 제외하면 접시가 회전하지 못하고 걸렸습니다 가로 27, 대각성 30cm 길이의 도시락은 8개 제품 모두 넣을 수 있었지만 SK매직과 매직 셰프 회전형은 회전하지 못하고 걸렸습니다 조리실 내부의 크기는 가장 짧은 길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는데 내부 구조가 평평한 면 구조가 아니라 제품에 따라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 실제 사용 가능한 접시나 도시락의 크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크기는 최대 31cm까지 사용 가능한 삼성 2개 제품이 가장 컸으며 SK매직과 매직 셰프 회전형이 가장 작았습니다 파트 2, 조리 성능 테스트입니다 조리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각 제품의 출력은 LG가 1000W, 그 외 제품이 700W이며 소비 전력은 LG가 1570W로 가장 높고 그 외에는 1050에서 1200W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열 성능 비교입니다 먼저 가열 속도와 균일한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물 200ml를 3개의 컵에 담아 가운데에 1개, 가장자리에 2개를 놓고 3분간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최고 온도 기준 LG가 66도 정도로 가장 빠르게 온도를 높였고 이외의 제품은 50에서 60도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컵 3개의 온도 변차는 이노소닉 SK매직 삼성 LG가 5도 이내로 비교적 균일했지만 위니아는 가운데가 8도 이상, 매직 셰프 2개 제품은 가장자리가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박스를 가로 세로 20cm로 잘라서 물에 적신 후 42g으로 무게를 맞춘 뒤 수분이 얼마나 빠르고 고르게 증발하는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LG가 23g의 수분이 증발하며 가장 많이 건조되었고 유관상으로도 거의 다 건조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직 셰프 플래텅이 17g 정도의 수분이 증발하였고 이외 6개 제품은 13에서 14g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수분이 남은 곳과 증발된 곳의 차이를 유관상으로 비교해 보면 매직 셰프 2개 제품과 위니아는 색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건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해동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얼음 100g을 전자레인지의 가운데에 놓고 해동 모드로 1분간 작동한 뒤 녹은 물의 양을 측정하였습니다 LG가 73g의 얼음이 물로 바뀌면서 가장 속도가 빨랐고 다음으로는 삼성 비스포크 매직 셰프 회전형 순으로 빨랐습니다 이노소닉이 19g으로 녹은 얼음의 양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번에는 냉동떡 2개를 접시에 중심 가장자리에 놓고 1분 30초간 해동해 보았습니다 SK매직은 떡의 가장자리가 약간 차가웠고 이노소딩은 약간 미지근한 정도 매직 셰프 2개 제품은 가장 먹기 좋게 해동되었습니다 위니아는 떡이 매우 뜨거워지면서 눌렸으며 삼성 2개 제품과 LG는 떡이 완전히 녹아서 퍼져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냉동 소고기 부채살 100g을 1분 20초간 해동하였습니다 매직 셰프 플래텅은 가장자리만 해동되고 가운데는 얼음이 남았으며 SK매직은 대부분 잘 해동되었지만 일부 얼음이 남았습니다 이노소닉은 적당히 해동되었으며 매직 셰프 회전형과 위니아는 핏물이 나올 정도로 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삼성 2개 제품은 해동을 넘어 일부가 익었으며 LG는 익어버린 부위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서 익었다는 것은 제품의 결함이 아닌 해동 속도가 빠른 것을 의미하며 해동 시간을 줄이면 해동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동은 고기의 종류나 부위 두께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해동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데우기 간편조리 비교입니다 수치적인 비교가 아닌 실사용 시 성능 체감을 위해 직석밥, 냉동 핫도그, 계란찜, 라면을 조리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직석밥 1개와 핫도그 1개를 제품 표지에 쓰여 있는 대로 각각 2분, 1분간 데워 보았습니다 직석밥은 8개 제품 모두 뜨거운 김을 내면서 차가운 부분 없이 잘 데워졌습니다 핫도그는 SK매직이 치즈가 좀 덜 늘어나는 듯 했지만 큰 차이 없이 모두 맛있게 잘 데워졌습니다 다음은 라면 4분의 1개에 끓이물 150ml를 붓고 3분 30초간 조리해 보았습니다 SK매직과 위니아의 면발이 조금 꼬들꼬들해 보이긴 했으며 LG는 국물이 많이 증발하긴 했지만 8개 제품 모두 냄비에 끓인 것처럼 잘 익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2개에 물 75ml를 넣고 3분 동안 계란찜을 조리해 보았습니다 SK매직과 매직쉐프 회전형이 약간 물기가 많은 듯 했으며 LG는 물기가 거의 없어 약간 퍼석거리긴 했지만 먹어보면 8개 제품 모두 큰 차이 없이 잘 조리되었습니다 조리성능 테스트 결과 출력이 1000W로 높은 LG가 가장 빠르고 균일하게 작동하였으며 삼성 2개 제품이 700W 제품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속도와 균일한 정도가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파트 3 소음 비교입니다 전자레인지는 작동음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40cm 거리에서 소음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볼륨을 키우고 잘 들어보세요 마직 셰프 플랫형이 최고 70dB 이상으로 소음이 가장 컸습니다 이노소닉과 위냐가 65dB 이상으로 그 다음 매직쉐프 회전형과 삼성세라믹은 60dB 이하로 비교적 작았습니다. 다음으로 아기를 키우는 집에서 전자레인지 작동 소문만큼이나 신경쓰인다고 하는 종료음 비교입니다. 종료음의 경우 개인별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여 구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료음의 경우 개인별로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동 소문만큼이나 신경쓰인다고 합니다. 소리에 민감한 분들을 위해 종료음과 조작시 발생하는 부저음을 조절할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위냐의 경우 크게, 작게, 룸의 3단계로 삼성 2개 제품은 온오프만 가능합니다. 소음과 별개로 LG는 작동 완료 후 도어를 열지 않으면 5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종료음이 울리는 이즄방지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음은 삼성세라믹과 매직쉐프 회전형이 가장 조용했습니다. 파트4 사용편의 비교입니다. 먼저 조작방식 비교입니다. 이노소닉 SK매직 매직쉐프 2개 제품은 다이얼, 위냐는 버튼 다이얼, 삼성세라믹은 버튼, 삼성비스포코와 LG는 터치로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실사용시 어떠한 방식이 편리한지를 비교하기 위해 3분 데우기와 200g 해동 기능을 작동해보았습니다. 다이얼 방식 4개 제품은 다이얼로 돌리기만 하면 바로 작동되어 빠르게 조작이 가능했지만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SK매직의 다이얼에는 해동 시의 무게도 같이 표기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었으나 이 역시 정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 버튼이나 터치로 조작하는 방식은 원하는 시간과 무게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이얼 대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특히 삼성 2개 제품은 해동 시 육류와 생선을 고르는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어 처음 작동 시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대신 버튼이나 터치 방식은 플러스 30초 기능, 자동 모드, 해동 무게 설정, 잠금 기능이 있어 편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노소니카 SK매직은 보온 기능, 삼성 쓰라믹과 LG는 보온과 탈취 기능이 있었습니다. 문 열린 방식은 위니아가 버튼식, 이외 제품은 핸들식인데 모두 밀리거나 당겨짐 없이 잘 열리고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투시창, 전선 길이, 세척 비교입니다. 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투시창은 LG와 비스포크가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내부가 잘 보였으며, 매직 셰프 2개 제품과 삼성 쓰라믹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이외의 제품들은 내용물이 확인은 되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니아, 삼성 2개 제품 LG는 도어를 열면 조명이 켜지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전선 길이는 삼성 쓰라믹이 116cm 정도로 가장 길었고, 위니아가 83cm로 가장 짧았으며, 이외의 제품들은 약 100cm 내외로 비슷했습니다. 세척은 코팅과 내부 구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상부에 열선이 있는 비스포크를 제외하면 내부 청소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으며, 각 코팅 방식에 따른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마지막 전자파 비교입니다. 먼저 전자레인지는 일반적으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오른쪽 측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정면의 조작구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6개 제품은 일반적인 양상을 따라갔지만, 매직 셰프 플래텅은 정면에서, LG는 조작구가 있는 정면과 오른쪽 측면이 맞닿아 있는 곳에서 수치가 높았습니다. 다만 50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시, 8개 제품 모두, 기준초의 5% 미만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작동 중인 전자레인지에 가까이 있거나, 내부를 확인하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편의는 LG 삼성 2개 제품이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크기는 삼성 2개 제품이 가장 컸습니다. 조리 성능은 LG가 가장 좋았습니다. 소음은 매직 셰프 회전형과 삼성 세라믹이 가장 조용했습니다. 사용 편의는 LG와 삼성 2개 제품이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종합한 전자레인지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용량에 따라 크기가 커지기는 하지만, 같은 용량이라도 조리실 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릇을 사용한다면 용량보다는 조리실 크기를 체크해야 합니다. 출력이 높은 제품이 확실히 조리 속도가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출력 1000W 제품이 700W 제품 대비 20-30% 정도 빠르며, 해동 속도는 제품별로 프로그래밍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출력 간의 가열, 해동 성능은 속도와 균일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조리 식품을 데우거나 계란찜을 만드는 실생활에서 체감성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이얼, 버튼, 터치, 조작 방식은 특정 방식이 좋다기보다 개인에 따라 선호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조작을 원한다면 버튼이나 터치 방식이, 빠르고 간편한 것을 원한다면 다이얼 방식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가전제품 관련 다른 영상도 확인하세요.